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료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업 토지 165평형 글리지설 경매물권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2543번입니다. 감재가는 9억 9701만원이며 토지면제 165평형에 건물면제 141평형으로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6억 9,791만원입니다. 입찰보증은 6,980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11월 21일에 진행해져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업 신산리 글리지설 경매물권은 조동포구 생활권으로 섭지코지 남측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여성물권연항입니다. 서귀포 글리지설 경매로 진행중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업 신산리 상가건물은 토지면적 165.2평형에 건물면제금 141.4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3년 4월 기준으로 9억 9701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6억 9,791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2023년 11월 21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은 제재가 10%인 6,980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9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성으로는 기본금표율 40%에 용적률은 8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9년 9월에 사용생인데 철근콘크레트구조 3층규모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무성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12월 4일에 설정된 광이신협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7억 8천만원입니다. 채권자 임의경민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4억 5,908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무원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학력 없는 점유자 3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조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경민을 통해 서귀포시 성산업 근린시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개혁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무실 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서귀포시 성산업 인근 매매내역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최근 상업 업무시설의 매매내역까지 추가 체크 후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제주 서귀포시 성산업 인근 상가 건물 등은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제주 이공항 진척 상황 등을 추가 체크하여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았으나 제주 서귀포시 근린시설 최근 경매 낙찰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제주 곤내로 확대하여 경매 시장 분위기를 추가 체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상업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서, 물건분서, 시세분서를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집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소기포시 성산업 토지 165평여 근리지설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